정연아 아 나 네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송강호 송강호 알지 송강호 거임마 백강호 백강호 제대로 된 또라이야 백강호! 우리 저번주 방송 나오고 흰 면티 또 협장 들어왔어! 볼래? 나이스! 협장! 그리고 백강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네가 좋아하는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향숙이? 향숙이 이뻤다! 그래 맞아! 이쁜 향숙이던 너 얼굴 보고 찡그리고 저리가 저리가 그랬지? 내 얼굴 보고 찡그린 녀석들 내 머릿속에 다 있다! 내 얼굴 보고 찡그린 녀석들 다 복수할 거야! 인마! 네가 맨날 그렇게 복수할 거야! 돼지가 기침하네! 야 너 왜 인마 애를 때리고 그래 인마! 나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인마 반응 없으면 일어나 인마! 왜 자꾸 물었어 그라 인마! 너 인마 도대체 개콘하기 전에 어디서 뭐 했어? 나 영등포역 지하도 있었어 영등포역 지하도? 나도 영등포역 사놨는데 인마 나도 영등포역에 있었어! 인마 너 영등포역 몇 번 출구했어? 3번 출구에서 하모니카 불면 사람들이 돈 줬다! 인마 나 4번 출구했었는데 나 기억 안나? 나 자세히 봐봐 나 4번 출구 기억 안나? 잠깐만 왜 왜? 나 봐봐 자세히 봐봐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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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지 기억나지 4번 출구에서 못 먹어서 부은 놈? 그래 인마 나야 나 어쩐지 하모니카 소리만 들으면 무릎이 꿇어진다 했어 내가 인마 인마 그리고 백강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면 내가 3주째 물어보겠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빠? 아빠 2년 전에 가추냈잖아 아빠 어제 돌아왔는데 나 심심할까봐 동생 데려왔다 아빠 나 심심할까봐 2년만에 동생 데려온거 아니야? 왜왜왜왜 뭐야 지금 다리조려? 쥐났어? 어 어 고양이 나라고 맨날 울게 인마 그리고 중요한 신문중에 인마 너 왜 자꾸 비명소리를 지르고 그래 인마 그냥 앉아 이렇게 뻘쭘하잖아 아 인마 뭐야 도대체 너 뻘쭘해서 지금 미는거야? 내가 미는거야 야 인마 방송을 알아 요즘 방송은 캐릭터와 유행어가 있어야돼 근데 방송을 잘하네 너 미는거 있어? 향숙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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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향숙이 요즘 반응 오고 있어 인마 요즘 내꺼도 반응 오고 있잖아 아저씨꺼 뭔데? 방송 처음이야 아아 인마 요거 요즘 방송 오고 반응 오고 있다고 말이야 역시 요즘 반응 방송하려면 캐릭터와 유행어가 어? 어? 에이 가까이 오지마 병 얼마 인마 에잇 아 care 에잇 아 아 아